지금 말씀하신 게 은정님이랑 엄청나게 랩을 거의 첸트식으로 영혼의 파트너 다이내믹 듀오예요. 네가 없이 아무것도 못해 난 난 난 난 울기만 해 PRA.DU PRA.DU 고양이 코, 냥코 냥코 제가 냥코 할게요. 언니는 그러면 은정? 뭐야? 뭐야? 은정은 은정 그날 무대 위에서 이제 래퍼가 된 걸 저도 그때 알았어요. 무대 위에서 아 나는 이제 우리 그룹의 래퍼구나. 난 노래야 난 노래하고 싶은데 난 노래하는데 은정님도 너도 랩했어? 나도. 그럼 우리 래퍼야? 아 우리 이제 래퍼야? 우리가? 사이다이 쥬오의 탄생. 네 전원일기라는 활동할 때 그때는 또 저희가 갑자기 힙합 그룹이 됐어요. 거기서 이제 체감을 했어요.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다. 여기까지 왔다. 근데 그 이후로 래퍼가 된 거예요. 아 진짜? 계속 마시기 까지 말아봐. 제가 이후로 래킬 수 없 blog에 들어요.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것 같아요. 처음에 래킬 수 없죠. 가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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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